서산에서는 감자축제가 열려 주말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휴일 표정 이인범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소트껑을 열자 찐 감자가 모락모락 김을 풍기고 후라이팬에서는 감자전이 노릇노릇 맛깔스런 자태를 뽐냅니다. 서산 팔봉산 자락은 감자 캐기 체험에 나선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처음 접하는 호미질이 어설프지만 이따금 씨알 굵은 감자를 캐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제가 축제에 식구들이랑 같이 왔는데요. 같이 감자 캐기 체험도 하고 감자 시식도 했는데 아이들도 너무 맛있어서 잘 먹었고. 서산 팔봉 감자는 최악의 감흡으로 작황은 크게 줄었지만 맛은 예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TJB 이인범입니다. 이것도 잘 먹었습니다. 이것은